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이번편은 VR 기기를 EDS도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건 박스구요. 빼놨습니다. 이미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. 이게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티가 납니다. 가격에 비해서. 이건데요. 막 다른 사람들 박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살 돈에 이거 사는게 나요. 박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스 말고 상담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구요. 차라리 사실 저가용으로다가 사실분들은 박스가 아니라 한 돈 조금만 더 줘 가지고 이거 플라스틱으로다가 사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. 일단 이 옆에 여기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손잡이 부분처럼.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거는 여기 이제 붙이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. 이제 보호필름처럼. 그거는 이제 조그만한 폰을 쓰시는 분들 갤럭시 같이 조금 큰 걸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끼는 거는 저도 조금 좀 불안했는데 이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땡겨서 이렇게 밀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런 상태고요. 디테일한 건 이제 뭐 바깥쪽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넣었다가 이런 거는 뭐 알아서 좀 해주시구요.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는 형님 팬이라 가지고 아는 형님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보는 방법도 이제 있구요. 예 봐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맨 위에 이쪽 이거 예 요거 이제 그림이 있어요. 잘 안보이는데 요 어프 이제 VR 이라고 치면 나와요. 저는 이제 VAR, SVR, 비디오, 이건 비디오가 맞고 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예 거기에 넣으면은 이제 영상을 이제 두 개로 다가 분할 시켜 가지고 어 입체감 있게 3d 로 볼 수도 있구요. 그리고 어 화면 크기까지 조절이 가능해요. 이게 가장 좋은 거에요. 예 화면이 이제 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거는 이제 어 확대를 좀 해야 되요. 예 그래서 이제 VR 로다가 만들어진 영상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일반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처럼 이제 그냥 일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영상 크기가 왜냐면 워낙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높낮이까지 조절이 가능하구요. 예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하고 이제 예능하고 이제 VR 로다가 봐봤고 이제 유튜브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. 예 유튜브는 이제 최신 어플로다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다운받으시면은 영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 영상으로 들어갈까요? 저작권이 있으니까.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덕후 다이어트가 있네요. 덕후 다이어트. 예 봐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여기서 옆에 이제 그 옵션 옵션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뜨는데 여기 이제 vr vr 이제 박스 그림이 뜨면서 이제 어 구글 박스 인가요 이제 아 c a r d b o a r d 에서 보기 예 이제 그 어 그 vr 그림이 그려져 있는게 있어요. 여기 에 밑에서 두번째 거 이걸 누르면 은 어 분할되게 화면이 자동으로 된거 유튜브 영상이 예 그래서 요런식으로 에 영상이 어 지금 어 왜 안나오지 아 나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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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이제 그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움직여요 자기가 이제 디지털로 다가 이렇게 보고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화면으로 분할이 돼서 나온다는 점을 좀 아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유튜브는 좀 그나마 간단한데 유튜브의 단점은 이제 영상 크기가 어 제 것만 저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영상 크기 조절이 안 돼서 그냥 vr 영상으로 올라온 것은 100% 기능이 되구요 화질 변경까지 가능하고 예 일반 영상은 이제 영상 크기만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구 나서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느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이제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을 이렇게 쓰고서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 이 렌즈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위에 위에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요쪽 요쪽을 자 요쪽에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만 나와 있는 예 그래서 어 어떤 영상은 이제 좀 밀어 넣어야 되는 밀어 넣어야지 화질이 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영상은 이제 쭉 이렇게 당겨야지 어 이렇게 미는게 내 쭉 내 눈 쪽으로 당겨야지 또 화질이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맞게 이제 봐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디테일한 게 눈 크기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이게 박스를 사면 안 돼요 이걸 사야 돼 어 요거 눈 크기가 사람마다 틀리잖아 이거 이제 조정이 가능해요 렌즈가 자우로 움직여져요 여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어 움직여요 이렇게 어 그래서 자기 눈 크기에 맞게 눈 위치에 맞게 딱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 얼마 차이가 안 돼요 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 분들은 박스 말고 이거 뭐 조립할 필요도 없이 조립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돈 더 주면 되니까 차라리 사실 거면 이 플라스틱 이 뷰티 나지 않습니까 뭐 한 10만원 이상 주고 산 것 같은 느낌 어 10만원은 뭐 고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옥션 쪽에 옥션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답변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판매하신 분들이 예 이게 처음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스마트폰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건지 뭐 이런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실은 이제 박스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인에 뜨는 게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떠 가지고 근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다가 아니 처음 사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에? 에?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 공교롭게 그 불쾌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이걸 샀는데 이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딱 봤을 때 잘 부서지지도 않고 예 잘 산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사실분들은 이 플라스틱 형식의 vr 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봐보시면 구멍도 있어 가지고 이제 충전기를 넣으실 수도 있구요 예 그리고 이제 어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 저희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예 토치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니면 이제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이걸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예 이름이 아 OTG 이제 선이 있으면 이제 패드하고 연결해서 이제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패드랑 이제 USB 패드랑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OTG 선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 예 요거 블루투스 마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 블루투스 마우스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예 일반 이제 유선 마우스도 많이 쓰시겠지만 예 지금 박스가 떨어질 뻔 했어요 그래서 어 집안에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에 쓰고 있는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 그런 걸로 하면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또 이제 재밌는 게임 즐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되구요 원래는 이제 그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일반 영상을 이 안에다가 꽂으면은 그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분할이 돼 가지고 이제 3d 로다가 볼 수 있는 아마 그 기기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tv 화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컴퓨터 화면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vr 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즐기면 좋겠지만 이제 한번 체험해 본다는 식으로 다가 아 이 정도 성능이 있구나 이런걸 체험하는 식으로 다 가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저가용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맘에 드시면 그때 또 이제 비싼 거 좀 사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혀 저가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이거 vr 사시지 않은 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어 한 이건 뭐 10만원 20만원 준 것 같다고 아 아 근데 예전에는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10만원 까지는 안 갔겠지만 어 좀 비쌌어요 옛날에 이제 보급화가 안돼 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보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어 경험해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이제 vr 이제 360 360 360 360 인가 예 그 vr 영상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체험 롤러코스터가 좀 재밌더라구요 그리고 공포 체험 에 막 기신 영상 나오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따로 그렇게 올라 올려 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이제 유튜브로다가 바로 접촉하시면 되고 어 그 vr 영상이 아닌 경우는 이제 번거롭더라도 좀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이 어플 했다가 너 가지고 이제 뭐 변환 시키는 것을 하시면은 어 즐겁게 아 더 이제 어 구나 굳이 vr 영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vr 영상을 겸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 영상을 이제 그 어플에서 이제 가동을 시키면은 예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제 멈춰 있는 영상 내가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영상 뭐 이제 어 눈 시야 처럼 이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공간에만 남아 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가지 이제 vr 그 어플에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씩 해보시면 재미있고 어 좋은 경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 하시니라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경쓰고도 볼 수 있어요 하하하하 아주 좋아 음 음